양계천에 왔습니다. 저번에 너무 좁아서 넓은 곳에 왔습니다. 여기서 WL913입니다. 좌우로 움직이는 거 확인됐습니다. 바람이 느껴지시나요? 띄워볼까요? 띄우고 의사님도 한번 띄워보시고 여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딱 띄우고 돼요. 눈 안 보일 때까지 되죠? 코너 끌 때 조심하시고요. 그 다음에 속도를 낼 때는 쫙 붙입니다. 쫙! 그 다음에 코너를 코너때는 살살 틀어야 돼요. 살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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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쫙! 팔자 뒤에 주황, 팔자로 해체됩니다. 코너를 살살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속도 내면 쫙! 그 다음에 코너 틀 때는 속도 내면 안 돼요. 살살! 살살! 아주 살살! 그 다음에 끄투머리 가서 어이구! 큰일 날 뻔했지만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. 코너가 약간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요. 그쵸? 속도 냅니다. 아 속도 약간씩 코너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? 직진 안 나오면 이거를? 하나 둘 셋 넷 다 나오나? 어 나온다! 이번엔 너무 왼쪽이네? 오케이 두 번! 오 잘 나오나요? 오케이! 뒤쪽으로 갈 때 위험하죠. 뒤쪽이 뒤쪽으로 갈 때 안 보이네요. 그쵸? 살살! 코너를 무조건 살살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땡기면은 땡기면 쫙 오죠. 이렇게 멋있게 쫙 옵니다. 이렇게 쫙! 거의 물을 타죠? 다시 코너에서 힘이 붙으면 저기 돌 조심하시고요. 코너 탈 때는 살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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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와서 쭉 땡기면은 속도 붙으면 이렇게 되죠. 자! 어! 넘어지지 않게끔 그렇죠. 이제는 느끼면서 하네요. 옛날 때는 느끼면서 못했는데. 자! 위에가 좀 무게가 있으니까요. 조금 가라앉긴 했어요. 자! 이것은 무엇이냐! 자! 비법 드론! 자! 쭉! 됩니다. 쭉! 쭉! 좋아! 자! 드론이 잘 찍을 수 있을까요? 코너 살짝!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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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팟이 없으면 삐삐 어려져요. 소리가 나야. 이야! 코너가 드리프트가 되요. 드리프트. 자! V913에 RC Life의 유튜브 검색에다가 RC Life W913! W 913! W913 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동영상이 여러개 나오는데요. 오늘은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. 오! 넘어질 뻔했어 그렇죠! 넘어지지 않게끔 잘해야 되겠죠?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쵸? 좋아! 자, 배터리는 2,000mL 넘어가지고 한 20분으로 주행하더라구요. 코너 어디있어? 어디있어? 오! 저 낮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어요? 낮게 나눌 수 있어요? 자, 갑니다! 잘 찍으세요! 방향! 방향이 틀자! 방향이! 아,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군요. 이게 방송이라는게 저 낮게 날 수 없어요? 낮게? 사장님, 더 낮게 날으면 안될까요? 물틸 정도로? 멋있게? 자, 낮게 날아옵니다! 옵니다! 오! 됐을래나? 멋있을래나? 따라오면서도 가겠다! 따라오면서! 자, 드론 잘 보이세요? 드론? 드론? 여기 드론 어디있죠? 드론? 오! 드론 캡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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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지? 드론으로 살릴 수 있어요? 드론으로 살릴 수 있어요? 오! 끊었다! 망했다! 밀어붙일까? 오! 개구리 점프! 개구리에서 개구리!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. 드론이 살려주길 바랐는데, 드론이 못살렸어요. 제가 스스로 살았냈어요. 하하하! 이야! 도사로 지나가는 쌀이탐 도사로 지나가는 쌀을 해볼까요?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휴식 시간 오랫동안 가죠 오케이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.